네 내가 원트에 못하게 해주면 너네 티민자이 개같은 것들 니 몸에 있는 스킨 다 까쳐먹을 거야 내가 벗겨가지고 이거 뭐의 약점이지? 웃긴가? 몰라 그냥 가 이것만 클리어하고 자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이거를 이게 진짜가 뭐더라? 나 이거 진짜 까먹 나 이거 뭐 내가 진짜인가? 아..씨바..이거.. 얘가 진짜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닌가? 얘가 진짜가 아니었나? 아 씨발 까먹었다.. 아 나 이거 까먹었어.. 아니면 이 머리에 그거 없는놈.. 요놈인거 같다.. 아닌가? 아이야 아니야.. 아이 누구지? 아.. 얘네.. 얘네.. 잠깐만.. 크게 한바퀴 돌면서.. 와아..이거 맞는구나.. 와아..이거 맞는구나.. 와아..잠깐만.. 저건 라곤 풀면 안돼.. 찾았어.. 금마는 어그로를 한쪽으로 끌어놓고.. 와아..손 땀나.. 시발새끼.. 와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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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불빛.. 와아..잠깐만.. 아이 아이 야 왜 얘가 그거대 잠깐만 얘 어딨어 얘 아닌데 한눈 아이 얜가 맞네 아 씨발 새끼 아 손 땀나 잠깐만 라곤만 안풀면 돼 아 진짜 씨발 개 족갓네 게임 코 좀만 힘내자 한 바퀴 크게 돌아 저 놈이 와야돼 와 이거 뭐야 쟤 맞지 아 잠깐만 아 손 땀나 죽겠네 오케이 와 미치겠다 아 뭐야 잠깐만 좀만 더 힘내 원퇴 할 수 있어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게임 너만 우라고 너만 너만 힘들어 지금 잠시만 오 아니었구나 와 와 잠깐만 잠시만 큰일났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얘 요령을 몰라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시키야 새끼야 아아 원퇴 다이스 아 아 아 아 봤어요 3회차 내가 셔트 잡은거 셔트 잡은거 셔트 잡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